음악 그래 너 바로 너야 내 마음 같이 울어주던 이런 날 왜 그런지 아직도 설레는데 너를 기다리며 언제나 오려나 긴 하루를 다 보내면 바보 같은 내 모습 아직도 마음이 떨려와 이젠 말해야지 내가 널 좋아한다고 그래 말할 거야 운명이라고 운명하면 어떡하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힘든데 용기를 내봐야지 아직도 모르는 내 마음 고백해볼까 항상 같이 오는 거 친구 아무런 사이 날 있겠지 오늘 연주해주실 멋진 뮤지션들 한번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트럼의 김민찬 씨대로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베이스의 김대우 씨입니다 피아노예 전형구 père 피아노예 전형구 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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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